신평 변호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내용은 신평 변호사 1956년생입니다. 젊은 날 강골이었죠. 사법부의 비리에 마스가 싸웠던 신평 변호사가 글을 좀 맛깔나게 잘 씁니다. 신평 변호사님이 올린 그런 모든 글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신평 변호사가 옛날에 초기에 문정권의 출범에 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 좋게 봤다 이렇게 보고 나는 경악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못 보는가 떡보면 그냥 척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신평 변호사가 젊은 사람인 아들을 될 겁니다. 1956년생이면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고연되겠죠.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오늘 각 신문들이 실었습니다. 이준석은 절대 인간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마 신평 변호사님께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절제되지 않고 정대제하지 않은 표현으로 단순 명료하게 이준석은 절대 인간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을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인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게는 상당히 모멸적인 그런 표현이고 그러지만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저는 한 번 궁금해 가지고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기사가 아니고 원본을 한 번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기여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기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의 오판과 방심이 역할을 했지만 3구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일단 표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조작을 위해서 모든 사전준비가 엉커러지는 데 크게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 신평 변호사가 굉장히 깊게 관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깽판을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것을 깽판에 놓았습니까? 그게 안철수였습니까? 윤석열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른바 윤핵관들입니까? 소위 단일화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덮는 것만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이준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3구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자가 아니고 3구 대통령 선거를 적편에게 넘기는 데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 협력한 자인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두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양을에 윤익숙 씨를 여러분들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강용석과 김은혜의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막고 여러분들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창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2년도 양대 공직선거에서 하마터면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는데 이준석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무슨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 이겼다.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공유하고 허튼 생각을 하거나 허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걸 해야겠죠. 이세비님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많이 귀에 들었던 문장입니다. 사람은 고쳐 못 씁니다. 사람은 인간은 안 될 거는 아예 그냥 버려야지 그것을 고쳐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안 됩니다. 아이들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20대, 30대 된 사람을 고쳐가 쓰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왜 이 친구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린지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니 국민의힘 당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중징계에 처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부분 판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무슨 성상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발언을 좀 과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성과 관련해서. 그게 뭐 행사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뭡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품위실취에 기여했다 가지고 중징계를 때리지 않습니까? 신평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이니까 대법은 판례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말과 올해 1월 초에 걸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거 캠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종인 선생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후보의 얼굴을 무참히 깨버렸고 이준석 당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며 후보에게 예리한 칼을 겨누었다. 이때였다. 바로 이때였다. 윤석열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종인 선생과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조언을 고했다. 자세한 사정을 다 밝히기는 어렵고 나는 그가 먼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바로 강하게 자르는 경상도 사투리로 단언했다. 그 놈은 절대 인간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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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56년생 신평 변호사가 보는 소위 이준석에 대한 평가자 판단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뿔 되는 그는 나이의 공직자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단언을 할 정도 같으면 아주 눈에 벗어났다는 이야기고 아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사람 되기 걸렀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사람이 되기 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 두 명을 키웠지만 사람이 이렇게 뭐죠? 경망하고 천박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이도 한 사람들 보기를 나이도 한 사람들의 말을 그야말로 발레의 때처럼 여기는 그런 종류의 처신을 하는 아들을 누가 키우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진영의 논리라든지 진영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그 같은 사람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되기는 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작 사람 되기가 걸렀죠. 모든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의 소위 은폐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선관위의 이익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과 소위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부역, 협조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역자들에게 부역한 자들입니다. 이런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헌 질서를 완전히 물란시키고 전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게 내란죄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모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꿈입니다. 직업이 이런 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뒤에서 숨어서 다 볼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 친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한 친구는 하버댄가 뭘 나왔습니다. 몰라요? 뭘 리가 있습니까? 초등학생만 나온 보통 그냥 농사 짓는 분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가의 존망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할 뿐만이고 그 선거 문제를 거론한 사람을 박해 가지고 그 내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체 등장하지 않도록 진주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무산됐지만 그런 걸 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천치면 모르겠죠. 이준석이가 바보 천치는 아니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덮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고 그냥 악 정도가 아니고 악 중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사악한 자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그 놈은 절대 인간이 안 됩니다. 그 놈은 절대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이 1956년생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신평 변호사가 왜 그렇게 판단한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그렇게 이 대표에 관해서 박하고 잔인한 평가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첫 번째, 전후 경가로 보아서 그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혹자는 설사 이게 맞다고 해도 서른이 되기 이전에 어설픈 나이에 실수할 것이니 이를 과도하게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축적한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 연수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잡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거짓을 되풀이한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은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잡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거짓을 되풀이한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8세와 이름 37세를 다 스쳐 지나온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실수치고는 어마어마한 실수인데 그건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 강용석 건이 그랬고 원희룡 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늘 만나 악수를 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평화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다. 그와 같은 신뢰의 바탕을 깔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상대의 신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상대방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마루 이준석 대표와 같은 유행의 인간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행위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왜 이준석을 그야말로 비토하는가 이게 대한 신평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다시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에 속합니다. 예의일 뿐만 아니라 이건 역시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며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며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인지를 대체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경우 그의 능동자가 심하게 움직인다는 따위의 징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상대가 자신의 눈을 응시하지 않고 말을 하면 바로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사살해버렸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시선을 다른 것으로 향하는 이준석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처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신평 변호사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시선을 정면으로 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나이가 좀 드신 한 어른이 우리 집 애 두 명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과 악수를 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말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에 압력을 적당히 줘야 된다. 그리고 어깨를 고추 세우고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악수를 정중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당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내 아이를 키울 때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대화를 하거나 악수를 나눌 때 상대방을 정면으로 추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신뢰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믿음을 심어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잘 올바른 태도다. 그 부분을 가르쳤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저는 직접 이준석 씨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대화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 눈을 돌리는 것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서 발걸음이 마치 기생오랍시 같이 그렇게 걷는 걸 보고 무슨 걸음을 저렇게 걷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떠오릅니다. 한마디로 모은다면 내가 보는 이준석 대표는 현재도 장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그만 계기라도 있으면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런 사람을 믿고 대사를 어찌 함께 치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고 화합을 외쳤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곡절이 있다. 그러나 이에 간에 지금 자세한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보인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몹시 심한 말을 했다. 다시 업의 벽돌 한 개를 더 쌓는 어두운 기분이다. 마음을 바꾸려고 집안 풍경을 한 번 찍어보았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를 타인 제3의 관찰자가 젊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는가 그런 호기심에서 관찰기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저는 늘 이준석하게 되면 그 가벼운 말과 그 다음에 그 가벼운 걸음걸이가 먼저 떠오른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제 세상에 많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나름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앞뒤 재고 자기가 속한 집단도 재고 그렇게 해서 말을 조심조심하는 그런 소위 농객들보다도 세상을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이 훨씬 더 정직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김영진 님이 남긴 말씀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신 변호사가,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서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을 꾀할 수 있는 인간행위라는 데서 지는 공감이 갑니다. 아마도 보수 전형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여러 정황으로 봐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상대당인 민주당의 공격보다는 내부 공격이 많았고 당내 분란 역시 이준석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급락한 주 원인도 이준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의 발자취를 보면 정치 소송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헌과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언론에 자주 나와 떠들고 비난하는 이준석이고 보면 모반기질을 타고난 듯합니다. 그리고 정치 선배들에 대해 예의는 커녕 버릇장머리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성상납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바른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하튼 6개월 정지로 자숙하면 인간 개조하길 이준석에게 바랍니다. 189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최응복님은 신평 변호사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176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논평이나 관찰기가 무슨 준엄한 글로고 화려한 글로 장식된 어느 신문의 논평보다도 더 정직하죠. 이분들은 이익이 별로 걸려있지 않은 분들이니까. 김창진님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를 나올 때부터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때 성상납은 몰랐으나 입만 나불거리고 경박한 것을 보고 도저히 당대표감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3번 출마에 3번 낙선했으니 정치 나고자 아닌가 말입니다. 한 당의 대표를 정치 나고자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을 내세워야죠.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극력 반대했으나 여기 우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민주당의 역선택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우파 정당을 말아먹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때문에 낙선할 뻔했습니다. 경기도 치사선거도 이준석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아주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불구하고 이준석이 날마다 분탕질을 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당원권 정지는 너무 약합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은 했어야 되는데 6개월 정지하는 바람에 6개월 뒤에 다시 이준석을 당대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157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입니다. 어떤 당이든 그 당의 대표란자가 당원들과 잦은 갈등을 빚고 본연의 음무를 팽개치고 당을 떠나는 허접한 행동을 했다면 누가 그 자를 대표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이 없는 헛수화비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참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그 문제 많은 선관위가 그렇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의심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가 된 거죠. 특히 모바일 투표가 아주 의심스러웠죠. 그것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내아이가 참 그런 이야기가 자주 저는 나왔습니다. 남자아이가 왜 저럴까? 그런데 징계받은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